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주 국민에게 국가란 혹은 국가권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전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날 조선일보의 정진섭 기자는 두 남북 피해국의 다른 모습이라는 제목에 그래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북한에 의해서 강제로 납치된 자기 국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기사의 상단에는 2020년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1년이 지난 2021년도 10월 9일 날 청와대 분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 직계가족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기사에서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일본인 납북 피해 여성 요고타 메구미시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세에 납북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존에 있다면 메구미시는 올해 54세가 됩니다. 그동안 44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일본의 민간단체와 지인들 그리고 모교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자 문제를 지치지 않고 줄기차게 제 사회와 국회 단체와 제 기관들에 거론하면서 대북 압박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11월 17일 날 UN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계리안에 납북 일본인 피해 책임을 묻는 조항이 8년 연속에서 포함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6.25 국군 포로와 후손들의 인권 탄압을 우려한 내용이 올해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납북 문제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미송한 일본인 그런 납치자 규모는 불과 12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납북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인을 다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나 인상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우연히 2005년도 2월 2일 날 KBS 뉴스에 다뤄진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기사는 지난 71년과 72년 서해상에서 강제 납북된 휘영호와 오대양호 선언 전원이 북한에서 기념찰령한 사진이 입수되어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KBS는 이렇게 전합니다. 1974년도 묘향산 휴양기념이라는 직인이 선명한 흑백사진 속에는 1971년과 1972년도에 서해상에서 조업 중에 납북된 휘영 37호 선언 전원 왕상시 등 12명 그리고 오대양 61호 선장 유경춘시 등 오대양 61호 62호 선언 24명이 포함된 납북자 37명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다룬 소현정 기자는 가족들과 납북자 단체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30년 만에 사진을 통해서 해륙의 얼굴을 확인한 가족들은 삐빠랜 사진을 붙잡고 울음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익에 대해서 소현정 기자는 또 이렇게 전합니다. 사진을 입수한 납북자 가족 모임 측은 사망이 확인된 유경춘시와 정도평 씨를 제외한 대부분이 현재 북한의 생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용 씨는 남북 화해의 정신으로 우선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빨리 생사 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납북자 문제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납북된 어민들의 송환 요구를 북한 측에 제외한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정치권력은 또 국가는 항상 국민을 통치나 또 관리나 또 억압이나 또 통제나 때로는 약탈의 대상으로 주로 삼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부가 어제 94만 7천명에게 5조 7천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대상인원은 4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평균 세액은 무려 3배를 넘어섰습니다. 집값 폭동과 세율 인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른바 공시가 대비 과세 표준 비율, 상향 등이 모두 다 합해져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정부는 늘어난 세금을 주로 다두택자와 법인이 내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 아니다 이렇게 강변합니다. 하지만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배, 두 배, 세 배나 되는 몇 퍼센트가 아니고 100%, 200%부터 300% 되는 이런 세금을 대폭 올리면 납세자가 어떻게 이것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소득이 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부세는 소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집값이 어느 날 시장에서 올라서 그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내몰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산을 매각해서 시세차액이 생겼을 때 비로소 자기 소득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은퇴자들에게 가해지는 종부세 부담은 정치 권력에 의한 약탈이다 이렇게 불러도 조금 더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국가 권력이 국민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얼마나 되었던가를 묻게 됩니다. 본래 권력은 강제성과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정당성을 부여받는 과정이 바로 공정한 선거입니다. 그 선거의 공정성에 크게 의문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권력의 횡포이자 폭주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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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